닭갈비 닭개자에 갈빗대는 글자 다시 말해 닭갈비라는 뜻이죠 이는 삼국지의 한 일화의식으로 유래했는데요 삼국지의 위나라 조조가 총나라의 유비와 한중이란 조그만 땅을 두고 싸움을 벌였는데 위나라 조조가 한중을 비유하는 위나라 조조는 마치 억짜리 덕분은 많이 없지만 버리자니 아까운 닭갈비와 붙잡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 게륵이라는 보상은 시화장의 실속은 없지만 버리자니 아까운 상황 혹은 물건을 비유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게륵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많이 마주친 상황입니다 또 가장 솔직하게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죠 이 게륵을 취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찝찝한 동망에 대해서 발표할 보호형 김성웅입니다 여러분은 게륵이한 상황에 많이 청하시나요? 아마 많을 겁니다 이는 욕망을 가진 인간에게 항상 늦추는 선택의 순간이자 고민의 순간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테디엑스 하나고등학교에서 이 게륵에 대해 한 번 신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만약 게륵이 상황을 찾았을 때 게륵을 취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게륵의 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고등학교에 와 있는데요 하나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최대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하나고등학교 대표 임기남인 우리 석한수 국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석한수 분 어디 계시죠? 네 석한수 분 하나고등학교의 생활 최대 고민이 무엇입니까? 연애요 네 연애라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전 연애도 스펙 쌓기에 하나로 봅니다 학생들은 내신 시험 준비, 모의 보상, 수행 효과를 바꾼 가운데서도 소위 스펙이라는 것을 쌓기 위해 많은 활동을 진행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대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등학생이면 수많은 대회가 있지만 대회는 대회인 만큼 열정과 노력과 시간을 휘불었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대회에서 좋은 상을 받고 싶은 욕심에 많은 대회에 발을 조금씩 들어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대회가 마량차에 진행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실 그런 경로도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면 이 대회를 계속 진행해야 할지 아니면 대회를 중도해서 그만둬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또 그렇지만 미련과 아쉬움에 우리는 대회에서 발을 빼야 할 시기에 빼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서 고민만 하다가 모든 것이 흐지부지 된다고 결국에는 대회 자체가 잘 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런 계륵의 상황에서 평범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친근한 더러운 방에서도 계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쪽에 있는 선수권은 제가 초등학교 때 좋아했던 여자아이가 선물을 준 것이에요 이제 새끼 바래서 더이상 쓸모가 없지만 않게도 버리자의 소중한 수업이 점이 물건이어서 아깝고 참 그런데요 다른 쪽의 헌책이나 장난감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버리자니 아깝고 또 가지고 있자니 반반에 몰뚝한 반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없이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 될 정도로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신세대의 많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멋진 기능감, 외향을 갖춘 스마트폰이 계속해서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스마트폰이 계속해서 출시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고민을 빠지게 되죠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바꾸는가 봐요 전 이러한 상황에 대한 계륵의 예라고 봤는데요 이를테면 이런거죠 새 스마트폰을 바꾸자니 기분도 많이 들었고 그 학생도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그렇다고 그걸 풍기하자니 멋진 기능을 사용하고 싶은데 아쉬운 마음이 드는거죠 이러한 상황들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계륵의 상황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과연 어떠한 선택을 아실 겁니까? 이러한 선택에 고민의 상황에선 여러 고려의 의미 등장이 마련해져요 도덕적 선택, 합리적 선택, 어느 것이 더 오를까요? 또는 어느 것이 더 다를까요? 우선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본능군과 욕망이 아닐게 한번 물어봅시다 아마 제 생각에 두 분 모두 다 여러분께 계륵을 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 여자애처럼 뭐든지 다 가지고 소유하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람의 욕망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 다른 욕망들과는 조금 더 구결되는 계륵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른 수식어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바로 아깝다라는 관점입니다 살이 조금 남아있는 닭갈리 버리기도 아깝지 않을까요? 여자의 손수건, 쓰레기통에 그냥 넣어버리고 슬프지 않을까요? 계륵은 아깝습니다 각자 자신에게 가치있고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버리기도 싫고 내놓기도 싫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계륵을 합리성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볼까요? 이 계륵을 취한다는 것, 아깝다는 관점 이런 것이 과연 합리적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돌아올 때까지 한번 생각해보시죠 자, 합리적인 선택을 내리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존재에게 자녀를 구하는 것이 가장 빠를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존재는 무엇일까요? 친구들 아마 알고 생각하고요 선생님들 글쎄요 여기 자리한 모든 분들도 아마 아닐 겁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존재에서 자연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정해진 법칙만 따르고 정확한 인과한길만 근거해서 현상을 발생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거대한 자연인 우주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주의 생이라고 초대하겠습니다 우주입니다 우주 대체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티끗함도 없었죠 오직 물짓만이 사망으로 꺼져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 중에 이렇게 별이 하나 둘씩 생기게 됩니다 별은 무후축성 생겨서 밤하늘을 화나게 깃게 어? 갑자기 별이 사라지네요 별이 왜 사라지는 것일까요? 별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려 합니다 물질, 중력의 양이, 그리고 적당한 양이 필요하지만 적당한 양이 없다면 즉, 적당한 크기가 되지 못한다면 별은 스스로 미치는 수 없습니다 별은 자신의 원수를 태어나면서 즉, 수소나 헬륨 같은 걸 태어나면서 미치내기 위해서는 질량이 적당히 필요합니다 적당한 크기를 만족하지 못한다면 별은 그저 무거운 질량 덩어리에 그치게 되죠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의 가장 친숙한 별인 태양과 태양계에서 태양 다음으로 가장 큰 행성인 목성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목성이 태양계에서 태양 다음으로 가장 크다고 하지만 보시면 목성 여덟 개를 미워 붙여야 태양이 지름에 도달하고 이만한 목성이 대략 270개나 있어야 태양 크기에 도달하는 겁니다 하지만 처음에 목성하고 태양이 태어날 때는 크기 차이가 얼마 안 났다고 합니다 아주 약한 차이가 났는데요 사실 그 사이에 별인 함성과 횡성을 가려낸 기준선이 있었습니다 목성은 이 기준선을 만족을 못했고 태양은 기조선을 만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성은 충분히 거대하고 컸지만 기준선을 만족하지 못해서 행성으로 남게 되죠 목성은 자연에게 괴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컸지만 기준선을 만족을 못해서 행성을 돌아가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기존에 만족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목성은 그대로 행성으로 남게 됩니다 결국 자연의 선택은 합리적인 선택은 괴력을 취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역사에서 괴력의 한계를 찾아보았는데요 19세기 제국주의 시절은 여러 서양의 열광들이 세계를 상대로 식민지를 계속해서 뻗치던 시절이었죠 지도에서 보신 이 동남아시아 지방은 영국과 프랑스가 이렇게 식민지 경쟁을 벌이던 곳이었습니다 영국은 동인도 해사를 거점고 서쪽에서 그리고 프랑스는 베트남 같은 나라를 찾으면서 동쪽에서 식민지를 개척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이 두 나라가 가운데 한 나라를 두고 부딪치게 되죠 바로 현재 태국이 샤암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에 비해서 이 샤암이라는 나라는 대륙과 같다고 할 수 있었겠죠 이 샤암이라는 나라를 차지하자 이 두 나라 간의 경쟁이 심해질 것이 더 뻔하고 그렇다고 이 샤암을 버리지 않는 다른 나라를 차지할 것 같아 아쉽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적 결과로는 이 샤암은 두 나라 간의 중립국으로 남아서 안충지대 역할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해 영국과 프랑스 이 두 나라는 대륙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두 나라 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자연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번에는 진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화라고 하시면 가장 먼저 무엇이든 그러시나요? 아마 다윈과 자유선택서 아닐까요? 뭐 저런 핀칫에 드린다 아니면 길이는 몸이 어떻게 길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자유선택서를 잘 보여줍니다 환경에 적응하는 자는 안고 환경에 적응하지 않고 못한 자는 보태되길 바라면서 자연은 자유선택을 통해서 환경에도 잘 적응하는 자는 살을 얻게 하고 그 몇몇 중에서도 다시 몇몇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저희 입맛이 또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유민원에서 인간을 지나가는 수천 수만의 시간 동안 인간을 여러 개에 다르게 즉 고인류들을 거쳐왔는데요 고인류들은 대부분 지금 현재의 인류인 호모사페이스로 지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었지만 이 중 일부는 불행하게도 약간의 부족함 때문에 현세를 이루시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호모에렉투스란입니다 호모에렉투스 이 남자 참으로 키 크고 잘생기고 똑똑한 완벽한 남자입니다 보시면 딩니포에렉투스에 살고 불도 다를 줄 알았고 도불도 다를 줄 알았고 그리고 동물에서 살 줄 알았어요 이렇게 대부분 완벽한 남자인 호모에렉투스는 대부분 호모사페이스로 문화에 진화합니다 하지만 이들 친구들 중에 일부는 한 가지 때문에 호모에렉투스, 호모사페이스로 진화를 하지 못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그 치명적인 공통적인 문제점을 바로 하고 무엇이었을까요? 그 문제점은 바로 압리였습니다 1부 호모에렉투스는 압리가 비정상적으로 컸습니다 두 개물을 보시면 왼쪽이 호모에렉투스에 두 개 오리고 오른쪽이 호모사페이스의 두 개골입니다 잘 모르지 모르겠는데 호모에렉투스의 두 개골의 압리가 호모사페이스의 압리보다 약간 큽니다 근데 1부 호모에렉투스는 이 압리가 정마도 컸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밥을 잘 먹을 때 밥을 잘 목적됐어요 그래서 영향이 상대적으로 밀려가지고 이들을 경쟁에 밀려서 살아나지 못해서 결국 도태되게 됩니다 호모에렉투스는 이런 면에서 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조건을 갖추고도 단 하나 2%가 부족했기 때문에 호모사페이스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매정한 자란의 열정은 이들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무리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완벽하지 못하고 자연선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선택에서 적당한 압리를 가진 친구들의 밀리는 호모에렉투스는 호모사페이스에서 지났는데 실패합니다 역시 합리적인 선택을 계획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시 지나서 벗어나서 사회를 해볼까요? 이번에는 국제정치입니다 제가 읽은 한 통일연구원의 연구자에 따르면 중국과 북한의 관계에서도 애를 찾아뵐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예를 들면 북한 선택을 내리지 못한 중국이죠 북한은 오랫동안 중국의 비화 아래서 오랫동안 독자 정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국의 비화 아래 북한은 중국에게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었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그 반대죠 중국은 이런 핵실험 등 다양한 도발을 했고 또한 세계의 비난 아래에서도 3대 권력 세습을 달성했습니다 중국에게는 참고로 골칫덩어리인 세계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북한을 그렇게 쉽게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북한을 놓아준다면 그리고 남한 중심으로 한 통일한 한국이 세워진다면 한국의 군이 더욱 더 강해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본주의, 즉 미국의 힘이 동북아시아에서 더 증가하게 되는데 미국과 해당한 균형을 이루고 싶은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북한을 취하지 않는 것도 고민일 것입니다 북한이 마침내 실험을 성공하게 된다면 북한을 더 나아졌다고 중국이 받을 세계로부터의 비판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계력이 되어버린 북한, 중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첫 번째 질문은 돌아왔습니다 계력을 취하는 것이 뭘까요? 버리는 것이 뭘까요? 저희가 생각한다면 계력을 버리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무한한 데 비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중지하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의 욕심에 따라서 필요하지도 않은 계력을 많이 선택하게 되어버리면 나중에 더욱더 필요한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나타납니다 이는 아까 고영훈이 말한 자연선택설에서도 잘 나타났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조금은 다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같이 지내던 친구 중에 정신질체라는 게 약간 몸이 불편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저는 무척이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심할 때면 제 옆으로 와서 좋은 인연,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해줬고 저도 그 친구가 많이 들어서 그 친구를 많이 올려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친구가 와서 저는 왜 그 친구와 사귀냐면요 그 친구가 제게 어떤 도움이 될 거냐면요 말을 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분이 좀 나빴어요 제가 좋아하는 친구니까 하지만 그 친구의 말 외에 부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친구가 나중에 제 인생에 있어서 어떤 도움을 준다고 하는 가능성이 낮다고 말하는 것도 우리는 아니었거든요 인정하기 쉽지만 이 친구를 괴롭게 비교했을 때 한미적인 자연의 선택처럼 이 친구와 사귀지 않는 것이 한미적인 선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사탄과 같은 그런 순수한 선물을 내게 주는 이 친구를 버리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아니라고 답할 것입니다 이런... 어... 괴롭을 버리는 것은 분명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 괴롭을 버리는 합리적인 선택이 언제나 도덕적으로 모른 선택은 아닙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우정 사람 그리고 이런 정과 같은 정신적인 가치는 어떤 물질로도 딸릴 수 없는 귀중한 것이죠 따라서 이런 인간관계를 괴롭을 취한해서 보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취하자니 실속은 없지만 버리자니 가까운 물건 또는 상황이 괴롭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봤습니다 일반인이 많이 부처하게 된 스마트폰의 진레가 하나가 학생들의 스펙 쌓기 문제 더 나아가서 진화공학 국제정치까지 많은 예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뭐 그중에는 괴롭을 취했던 일도 있었지만 괴롭을 취하지 않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랑은 각각의 사업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실 것인가요? 괴롭을 취해서 외박되지 않은 실속이어도 챙기실 것인가요? 미련 없이 깔끔히 포기해서 찝찝함을 남기시지 않을 것인가요? 우리 안에 욕망은 괴롭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밖에 자연은 괴롭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욕망을 탐할 것입니까? 아니면 자연의 순리를 따를 것입니까? 한미적인 자연의 선택은 괴롭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미적인 선택이 언제나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때로는 따뜻한 가습으로 몸이 불편한 친구를 끌어안는 필요가 있는 것 처럼 아닙니다 음 음 결국 다시 첫 번째 질문은 다시 전화되네요 괴롭을 취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음 음 일단 저희가 말한 여러 가지 예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만의 답을 음 음 음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요? 아이 저도 잘 모르겠네요 고령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음 음 저도 확실한 답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것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각자의 가치만 우리 모두의 생각 하나하나가 가장 올바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저희 방연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닥치야 앞으로 겨울 것 같은 애매한 상황에서 정말로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호형 유성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